샬롬 우브라카 알레이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 상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상하서의 히브리 명칭은 디브레이 하야밈으로 날들의 그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우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사무엘서와 열한교에서 생략된 혹은 없는 사건들을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빠진 사건들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상황들을 반영하여 우리말 성경은 역대기, 즉 전에 내려온 기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한기소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역대 상하서를 역사서로 보는 70인역이나 우리말 성경과 달리 히브리 성경은 역대 상하서를 성문서로 분류하며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세상 창조인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칭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를 다룹니다. 하지만 역대상 29장 7절에 다릭이라는 화폐의 단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동전을 처음 도입한 것은 고레스 왕이고 본격적으로 통용시킨 것은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릭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주전 6세기에서 4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단어는 세우다는 뜻의 동사 반화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반화는 창조, 세움, 그리고 회복을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이며 역대기에서는 세상과 이스라엘의 창조, 다위당조와 성전을 세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열쇠 단어입니다. 반화를 중심으로 역대기의 주요 내용은 우리는 누구인가?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나, 우리는 누구인가? 바벨론 땅에서 지배를 받고 이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레스 측령을 통해 어느 날 고국이지만 나선 땅인 이스라엘에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족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족보는 육체적 혈통에 관한 뿌리 찾기입니다. 역대기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담입니다.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하여 포로 귀환자들로 끝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위세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드어와 우가리더에서 어금바나는 창조하다는 뜻이며 히브리어 바나는 세우다, 설립하다는 뜻입니다. 어금바나는 창조하다와 존재하게 하다 즉 창조하는 힘과 능력을 내파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사 바나의 주어이신 경우 그 내용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맥락에서 세상의 창조를 묘사합니다. 둘째 특징은 열두지파의 족보 중 맨 처음에 유다지파를 중간에 레위지파를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배출되었고 유다지파의 중심인물인 다유카 솔로몬이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잇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한 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성막을 담당하였고 이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무를 맡은 지파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의식을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유다지파가 왕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레위지파는 제사,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야외 하나님 신앙을 붙들도록 인도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이며 이후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대적할 때 유다지파와 힘을 합쳐 남유다 왕국을 지켜낸 지파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화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였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지파와 레위지파 족보가 가장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역대기 족보가 육체적, 영적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공동체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성전건축이 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로 돌아왔습니다. 귀환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땅을 일구고, 몸부림쳐도 회복하기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상황에 처한 귀한한 이스라엘에게 과연 성전건축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다윗완약을 통한 다윗왕조 세움과 성전재건을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의 예언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 다윗왕조를 세움과 성전건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집을 뜻하는 단어 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트가 성전과 왕조의 의미 둘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성전재의의 성공적 유지를 위한 다윗계열의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제2, 예배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집안을 세우신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루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을 세우다는 관용구에서 동사 바나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비유적 의미로 바나는 가족, 백성, 왕조 혹은 개인의 세움을 나타냅니다. 역대기에서 억은 쿤과 아마드는 동사 바나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대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명령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따르면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요하께서 너를 특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동사 바나는 구약의 총 375회 쓰였는데 그중 약 54%가 이스라엘, 성전건축, 그리고 성전재건 관련 본문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사 바나는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할 때와 성소, 성전건축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야외는 자신의 성소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은 구약에서 너무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포로 이후 제2성전건축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은 고대 근동 전체와 고대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제2기관 중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전반, 특히 종교적, 제2적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수메루어로 큰 집을 가리키는 애갈에서 파생한 해칼입니다. 해칼은 신의 거주지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역대기가 성전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성전은 기도의 집이며 죄용서가 선포되는 은혜의 집이자 이방인까지 품어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집입니다. 성전은 구원과 은혜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기도와 간구 죄용서, 감사와 찬양,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성전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족보가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족보와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전은 제사, 예배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심점입니다.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나아가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타락은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는 곳에서 스스로 버리시고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요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성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섬김으로 요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죄악에 물들어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한 타락은 땅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혔고 파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노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마마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땅,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과 예배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70년 동안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70년은 안식, 곧, 쉼과 그를 통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요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수를 심부름꾸도로 부르시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재관 명령은 이스라엘 회복 명령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된 그 땅으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이아알 올라가라는 고레수의 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마 누엘,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너희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사 알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의 의미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알라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다를 뜻합니다. 제의적 상황에서 알라는 불탄 희생 재물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라에서 온 번제를 가리키는 올라는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 즉 전적인 드림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에 응답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산 번제물인 올라입니다. 페르시아의 다슬이 말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황무지라는 위기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순종을 택한 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은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구하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오직 야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이자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찬송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침령은 이스라엘 재건과 성전 건축,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고레스의 명령은 회복명령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성전과 예배의 재건입니다. 또한 고레스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사반화는 세움과 회복을 통한 야외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시대는 왕성한 건축 혹은 재건축 활동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역대기에서 동사반화는 구원의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동사반화에 의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상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절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열린 소망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전국가로서의 영적 혈통에 관한 뿌리찾기입니다. 포로시대 이후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역대기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동사반화로 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동사반화는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의 뿌리인 정체성, 하나님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창조, 세움,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는 히브리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역대야 36장 23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은 창조, 발화로 시작해서 새로운 시작, 반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역대기는 동사반화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세움, 세움을 통한 회복입니다. 첫째, 족보. 인류 창조와 하나님 백성 세움을 역대상 1장 1절에서 역대상 9장 4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에서까지의 족보를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에, 열두지파의 족보를 역대상 2장 1절에서 8장 40절에, 귀한한 백성의 명단을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에, 사울의 족보를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왕조와 성전 건축을 역대상 10장 1절에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역대상 10장 1절에서, 역대상 29장 30절에, 성전 건축을 역대하 1장 1절에서, 역대하 9장 31절에, 다윗왕조와 멸망, 성전의 더럽혀짐과 파괴를 역대하 10장 1절에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 재건 명령이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서 다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역대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